이벽 세례자 요한 이벽 세례자 요한 이벽 선생이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천주교가 들어올 기회가 있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발을 디딘 신부는 예수의 소속으로 포르투갈 사람인 세스페데스 신부이다. 이분은 임진왜란 때 일본 군인들의 군종신부로 소서 행장을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심지는 못하였다. 다만 일본에 붙잡혀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천주님의 복음을 전하였을 뿐이다. 그때 일본으로 붙잡혀간 우리나라 포로들은 도자기를 구워 생계를 이으면서 이 세스페데스 신부의 가르침에 따라 천주교를 열심히 믿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포로로 끌려간 한국인은 5만명 정도 되었다고 하며 일본의 포로수용소에서 2천여 명이 천주교에 입교하여 그 중 21명이 순교하였다고 한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신자가 생겼을까? 기록에 의하여 그때 일본의 포로수용소에서 일하던 일본의 관원들 대부분이 천주교 신자였고 그들은 특별히 한국인들에게 신자로서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한다. 일본의 신율또의 수호신으로 모셔지고 있는 오타줄리아 같은 소녀도 나왔다. 또한 일본 성인 중 성 바오로 이바라키, 성 네오 이바라키, 성 루도비코 이바라키는 임진왜란 때 끌려가서 우리나라 사람으로 성인이 되신 분들이다. 임진왜란을 지난 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하여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전쟁으로 쑥밭이 된 산과 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학문과 종교를 목마르게 찾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광해군 때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이다. 허균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 높은 벼슬을 지내면서 유교도 믿어보고 불교도 믿어보고 도교도 믿어보았다. 그러나 이 종교들은 그의 텅 빈 가슴과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지 못하였다. 그러한 허균에게 천주님은 새 학문과 종교에 접할 기회를 주셨다. 1610년 광해군 2년에 허균은 동지사 사신으로 명나라에 가게 되었다. 명나라에 건너간 허균은 서양신부가 그린 세계지도와 천주교 기도문을 얻어가지고 돌아와 남몰래 홀로 기도문을 외우며 천주교를 믿어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 허균이 중국에 건너가기 조금 전 명나라에는 마테오리치라는 서양신부가 와있었다. 그는 이탈리아 예수의 소속 신부로서 1600년에 명나라의 서울인 북경에 들어왔다. 마테오리치는 유교 이외에는 모든 종교를 이단으로 배척하는 중국 사람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이름도 중국식으로 리마두라고 고쳤다. 그리고는 밤이나 낮이나 천주님께 중국의 전교가 무사하게 이루어지기를 빌었다. 마침내 한 생각이 떠올랐다. 옳지, 내 방에 세계지도를 그려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가지고 온 세계지도를 중국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한문으로 바꾸어 그려가지고 벽에 붙여놓았다. 이때까지 중국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여 배를 타고 바닷끝으로 가면 뚝 떨어져 죽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국 사람들에게 지구가 둥글고 이 지구에는 동양 이외에도 여러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그의 생각은 적중하였다. 세계지도를 본 중국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서 유명한 학자이며 높은 벼슬아치인 서광괴와 이지조가 찾아왔다. 이 젊은 두 선비는 마테오리치 신부와 정중히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마주앉아 벽에 걸린 세계지도를 보면서 말했다. 아니 정말 지구가 둥글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를 타고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제가 사는 이탈리아가 나오고 또 거기서 서쪽으로 끝없이 가면 다시 여기로 오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지구에는 동양의 몇 나라만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에는 많은 나라가 있고 피부색도, 인종도, 언어도 각기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테오리치 신부는 책상 위에 놓인 자명종과 망원경, 화포 등을 보여주고 서양의 과학, 천문학, 기하학, 철학 등에 관하여 설명해 주었다. 또한 서양 여러 나라에서는 천주교를 믿고 있는데 천주교야말로 참다운 진리라고 하였다. 마테오리치 신부의 설명을 듣고 서양의 근대적 과학기술과 학문에 흠뻑 빠져들기 시작한 서강계와 이 지조는 그날부터 신부님을 자주 찾아오게 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신부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서양의 과학, 기하학, 천문학 등을 배우고 천주교를 믿게 되었다. 서강계와 이 지조의 전교에 성공한 마테오리치 신부는 백만대군을 얻은 듯 하였다. 신부님은 그들의 도움으로 천주시리라는 책을 지었다. 천주시리는 천주교를 유교, 불교, 도교와 비교하면서 천지창조, 영혼불멸 등을 밝힌 천주교의 교리서이다. 허균이 명나라의 사신으로 간 그 해에 마테오리치 신부는 돌아가셨다. 그러나 북경에는 이미 천주교가 널리 퍼져 있었고 또 천주시리가 너무도 유명하였기에 허균은 세계지도와 천주시리와 기도문 열두 단을 얻어가지고 와서 홀로 천주교를 믿은 것이다. 그러나 허균은 다른 사람에게는 천주교를 전파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소연세자 이 무렵 만주에서는 새로이 청나라가 일어나 만주를 통일하고 그 남은 힘으로 1636년, 인조 14년 겨울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병자호란을 일으켰다. 당시 우리나라는 병력이 약하였다. 인조임금은 왕후와 세자빈을 강화도로 먼저 피하게 하였다. 뒤따라가던 인조임금은 사태가 위급해지자 세자와 대신들을 거느리고 남한산성으로 피난하였다. 거기서 45일간을 버티었으나 강화도가 함락돼 왕후와 세자빈이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이 들리고 또 휘몰아치는 추위 속에 식량과 물도 모자랐다. 굶어죽는 백성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인조임금은 부득이 성문을 열고 지금 송파에 있는 삼전도에 내려와 항복을 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일이었다. 이때 청나라 장수 용골대가 삼전도에 나타났다. 손에는 말체를 들고 거만한 몸뚱이를 뒤뚱거리며 인조임금과 대신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들어왔다. 오랑케의 모습 그대로 무례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말체를 휘두르며 항복 조건을 내세웠다. 쌀쌀한 북풍은 벌판을 휘몰아쳤다. 첫째, 조선왕은 우리 청나라 황제를 임금과 신하의 예의로서 섬기고 둘째, 명나라와의 모든 교류를 끊을 것이며 셋째, 이것을 약속하는 뜻으로 소연세자와 복림대군 및 끝까지 싸우기를 주장한 홍익한, 오달제, 윤집 등 사막사를 볼모로 내놓으라. 인조임금은 목에서 넘어오는 핏덩이를 삼키며 소연세자와 복림대군을 볼모로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너희를 볼모로 보내는 것은 나라의 힘이 모자란 데 있으니 천추의 한이다. 오늘의 이 지옥과 분함을 하루도 잊지 말아야 하리라. 이처럼 처참히 볼모의 길을 떠난 소연세자 일행은 만주봉천 남대문 근방에 있는 심연관이란 집에 다다랐다. 이 초라한 집에서 소연세자와 복림대군은 서러운 볼모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함께 잡혀온 홍익한, 오달제, 윤집은 청나라의 신문에도 끝내 굽히지 않아 죽임을 당하였다. 어느덧 8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청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청태종이 죽고 세 번째 임금인 청세조가 즉위하였다. 청세조는 중국을 정복하기 위하여 명나라를 쳐들어가 북경을 빼앗고 1644년에는 청나라의 서울을 북경으로 옮겼다. 이리하여 소연세자도 그들을 따라 북경으로 가게 되었다. 청나라는 중국을 손아귀에 넣고 국력이 강해지자 소연세자를 고국으로 돌려보내려 하였다. 따라서 소연세자에 대한 감시도 조금 느그러졌다. 북경에 들어온 소연세자는 북경의 동화문 안에 있는 문현각이라는 조그마한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때 중국에는 천주교가 매우 번성하였고 마테오리치 신부의 뒤를 이어 1628년 북경에 들어온 아담샤일이라는 유명한 주교가 있었다. 아담샤 주교는 천문학과 기하학 등 서양과학과 학문의 매우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서양과학에 대한 지식이 명나라 신종 황제에게 알려졌다. 그는 황제에게서 두터운 신임을 받고 새로이 중국의 달력과 대포를 만드는 일을 도왔다. 청나라가 북경에 들어온 뒤 청나라 세조는 아담샤 주교의 높은 인격과 학문을 존중하고 오늘날의 국립중앙 관상대장인 흠천감정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북경의 동쪽 선무문 안에 있는 넓은 땅을 그에게 내려주었다. 아담샤 주교는 그 땅에다 새로이 천주교회를 세우고 그 이름을 북경의 동쪽에 있다고 하여 동당 천주교회라고 하였다. 이로써 북경에는 1608년 마테오리치 신부가 남쪽에 세운 남당 천주교회와 더불어 두 개의 천주교회가 세워졌다. 중세풍의 고딕식 건축으로 빨간 벽돌을 사용하여 뾰족하게 지은 이 두 개의 천주교회는 큰 구경거리로 관광명소가 되었다. 그 무려 북경 장안은 기와집의 목조 건물이 질비했다. 여기에 빨간 벽돌을 높다랗게 지은 천주교회는 이색적이어서 길 가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기 마련이었다. 만나는 선비마다 큰 화제였다. 자네 천주당에 가보았나? 아닐세, 그까짓 서양 오랑캐놈들이 지은 천주당엔 가보아 무얼 하겠나? 이 사람 학문을 연구한다는 젊은 선비가 그렇게 배타적이고서야 어찌 훌륭한 선비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한번 가보게. 거기에는 자명종시계와 세계지도와 천체이와 망원경 등 우리 중국 사람들은 아직 꿈에도 생각지 못한 서양의 과학기계들이 많이 있다네. 천주교회는 이제 젊은 선비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었다. 서양의 새 학문을 받아들이는 깊은 셈이었다. 이러한 때 소연세자가 북경에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소연세자가 사는 문현각은 북경의 동쪽에 있어서 아담샤주교가 살고 있는 동당 천주교회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소연세자는 어느 날 내실을 불러 물어보았다. 저기 보이는 저 뾰족한 집은 무엇이라더냐? 네, 그것은 천주당이라 하옵고 천주교를 믿는 서양 신부들이 산다 하옵니다. 지금은 아담샤주교님이 계시온대 거기에는 대포를 비롯한 서양의 신기한 과학기계들이 많이 있어와 중국의 젊은 선비들이 날마다 구경을 오고 배우러 온다 합니다. 아담샤주교의 대하연은 소연세자도 이미 익히 듣고 있었다. 그러나 소연세자는 대포라는 말에 귀가 더욱 번쩍 뜨였다. 우리도 이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법을 배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으니 내가 미리 연락을 해두어라. 그로부터 며칠 뒤 소연세자는 내실을 앞세우고 아담샤주교를 방문하였다. 그때 54살의 아담샤주교는 대머리에 은빛 수염을 날리면서 32살의 젊은 세자를 공손하게 맞이하였다. 아담샤주교는 오랜 수도 생활에서 얻어진 온화한 인품이 몸에서 풍기었다. 소연세자를 공손하게 맞이한 아담샤주교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 나라에 오시여 괴로움이 많으시지요. 아니옵니다. 저보다도 주교님께서 더 먼 만리 타국에서 오시여 천주교를 전파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 둘은 다 같이 중국이 타국이었다. 타국인으로서 서로 마음에 통하는 것이 있는 듯 하였다. 세자는 차를 마시면서 한쪽 구석에 놓인 대포에 눈이 쏠렸다. 아, 저것이 대포로군요. 우리나라에도 임진왜란 때 만든 화포가 있긴 합니다만 불편하여 별로 쓰이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천주교의 선교사로서 하느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것을 만드는 법은 잘 모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사용한 조총도 우리 서양에서 배워간 것입니다. 저 대포는 제가 한 본보기로 가져온 것입니다. 주교가 대포 만드는 법을 잘 모른다는 말에 세자는 귀중한 보물을 놓친 듯 서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주교는 세계지도와 자명종, 망원경, 천구이 등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그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천문학과 기아학에 관하여도 설명해 주었다. 세자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서양의 과학과 학문의 발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세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우리나라는 정말 우물한 개구리에 지나지 않는구나. 그 작은 땅덩이에서 동인이니 서인이니 하고 싸움만 하고 있으니 내가 고국에 돌아가 임금의 자리에 오르면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고 하루빨리 서양의 과학 문명을 받아들여 나라를 근대화하고 힘을 길러 오늘의 이 지옥을 씻어야지. 무엇을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십니까? 주교의 말에 세자는 꿈속에서 깨어난 듯 깜짝 놀랐다. 아, 아닙니다. 서양의 과학이 놀랍게 발달해서입니다. 서양은 과학만 발달한 것이 아니옵니다. 저희들이 믿는 천주교는 더욱 훌륭하옵니다. 이 모든 학문도 그 근원은 천주교에 의한 것이며 천주님의 섬리에 의해 발달한 것이옵니다. 동양에도 불교, 유교, 도교 등의 종교가 있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주님은 만물의 근원이며 큰 부모이옵니다. 큰 임금이십니다. 우리들이 충성하고 효도해야 할 근원도 바로 이 천주님이신 것이옵니다. 그 뒤로 둘은 서로 자주 오갔다. 세자는 서양의 과학을 배우기 위해서였고 주교는 세자를 통하여 조선에 천주님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였다. 그로부터 두 달 후 세자는 오랜 볼모 생활을 끝내고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세자는 다시 주교를 찾아갔다. 그동안 서양과학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조선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나의 시종 한 사람을 보낼 터이니 천문학에 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해마다 동지 무렵에 사신을 중국에 보내어 달력을 얻어다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의 계절과 잘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고쳐볼까 합니다. 이튿날 세자는 시종 중에서 천문학의 밝은 한 사람을 골라 주교에게 보내어 달력 만드는 법을 배우게 하였다. 주교는 그 시종 편에 천주상과 천주교에 관한 많은 서적을 선물로 세자에게 보냈다. 세자는 천주상을 벽에 걸어놓고 바라보았다. 당신의 오랜 볼모 생활이 비록 내 나라 내 결혜를 위한 거룩한 희생이기는 하지만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고통만큼은 못한 것 같았다. 세자는 마음이 평온의 옴을 느꼈다. 다시 한문으로 된 천주교리서를 펴보았다. 방저가 신부가 지은 칠극이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람이 마음을 수양하려면 일곱 가지 죄의 씨앗을 버리고 일곱 가지 착한 덕을 행하여야 한다. 일곱 가지 죄의 씨앗은 첫째 교만한 마음을 버릴 것이며 둘째 질투심을 버릴 것이며 셋째 인색한 마음을 버릴 것이며 넷째 분노를 버릴 것이며 다섯째 음식에 미혹되지 말 것이며 여섯째 여자에게 빠지지 말 것이며 일곱째 착한 일을 하는데 게으르지 말 것이다. 그리고 일곱 가지 착한 덕은 첫째 남에게 겸손할 것이며 둘째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할 것이며 셋째 가난한 이웃을 도울 것이며 넷째 성나는 마음을 참을 것이며 다섯째 기름진 음식보다 담백한 음식을 먹을 것이며 여섯째 남녀간의 순결을 지킬 것이며 일곱째 부지런할 것이다. 세자는 마음 속으로 경탄을 금치 못하며 자신의 행시를 한번 돌아보았다. 과연 천주교는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눈을 뜨게 하는 깊은 진리구나. 일찍이 공자님께서도 여자의 아름다움에 빠지지 말라고 경계하셨지만 이처럼 나의 마음을 깊이 찌르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배척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로다.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던 세자는 부술 들어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아담 샬 주교님 어제 당신이 보내주신 천주상 천구의 천문학 서적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서양 학문에 관한 서적들을 잘 받았습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먼저 그 중 두 서너 가지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천주교는 정신을 수양하고 인격을 가다듬는 데는 참으로 높고 깊은 교리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깨지 못하여 이것을 모르고 있었으나 이제 이 교리는 우리들 지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천주상을 벽에 걸어놓고 바라보니 보는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줄 뿐더러 이 세상의 더러운 티끌을 씻어내리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나는 서양의 서적과 천주상을 우리나라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천주교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주교를 그릇된 나쁜 종교라고 욕하며 높고 귀하신 천주님을 더럽힐까 두렵습니다. 천주상을 당신에게 되돌려 보내어 그런 실수가 없게 하고자 합니다. 나도 당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우리나라에 귀한 물건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나 당신의 은혜에 비하면 만 분의 1도 못됩니다. 삼가 올립니다. 세자는 이 편지와 함께 천주상을 돌려보냈다. 천주상을 되돌려받은 주교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교는 그 다음 날 세자를 찾아갔다. 아래옵기 황송하온 말씀입니다만 천주상과 천주교 서적을 가져가실 수 없으시다면 청나라 황실의 내시와 국녀 중에서 천주교 신자 몇 사람을 데리고 가시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온화한 미소를 띄우며 주교는 간절한 눈빛으로 세자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세자는 천주교보다도 서양의 과학과 천문학에 더 급했다. 조금 생각한 뒤에 세자는 입을 열었다. 정 그러시다면 당신과 같이 학식이 높고 덕망이 있는 서양 신부 한 사람을 보내주시오. 우리는 그에게서 서양과학과 천문학을 배울 것이오. 하오나 지금 중국에는 신부가 모자라옵니다. 우선 내시와 국녀를 데리고 가시면 다음에 반드시 훌륭한 신부 한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리하여 세자는 청나라 황실에서 천주교 신자인 내시와 국녀 몇 사람을 데리고 1644년 11월 26일 북경을 떠났다. 세자는 의주, 평양, 해주, 송도를 거쳐 1665년 2월 18일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소연세자는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와 두 달도 못되어 몹쓸 학질에 걸려 돌아가시고 말았다. 어떤 소문에 의하면 소연세자는 천주교 때문에 독살당하였다고도 한다. 이처럼 천주교와 서양 학문에 이해가 깊었던 소연세자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또 한 번 천주교가 들어올 기회를 잃고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